턱걸이 키핑을 하다보면 어깨부상나는 것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상나는 이유는요. 보시면 이렇게 잡으셨을 때 링이라고 치면 이렇게 잡으셨을 때 탈이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손목이 굽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때릴 때도, 우리가 누굴 칠 때도 이렇게 때려서 다 펴서 여기도 펴고 여기도 펴서 그래서 등으로 때리지 누가 요구를 때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랩을 압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점점 나고 그러셔야 되고 하여튼 꺾기 있으니까 여기를 쓴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니까 접점에 가까운 것이니까 아니에요. 접점에 가까운 것은 그래서 여기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꺾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쓴다는 얘기고 결국 내부에 힘이 많이 있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포스트로 체인이라고 또 말씀해주세요. 그죠? 앞대관에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쓰실 때 결국은 뒤인데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팔을 들어 봤을 때 어깨를 이렇게 나오지 않게 앞으로 그래서 이러고 기대가 좋은 자세죠.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 힘들다고요. 제가 컴퓨터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근데 여튼 어깨를 뒤로 방아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잡아댕기라고 하거든요. 그죠? 잡아댕기신 게 아니라 미는 겁니다. 그죠? 미셔야지 팔뚝뼈있죠? 어깨뼈있죠? 그죠? 이 두 개가 떠 있는데 미셔야지 떤 상황이 유지가 돼요. 그때 당기시면 이게 붙어서 끄부락끄부락 스크래치처럼 날 수가 있어요. 어깨에도 안 푸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미는 느낌을 가져가시고 손목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보이지가 않으시는데 아 아 여기서 뭐하나요? 네 보시면 이렇게 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죠? 위로 올려 쓸듯이 잡으셔서 이렇게 완전히 빠를 손에다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상으로 보면 힘이 안 빠지고 꽉 잡고 있다는 전제로 보면 손도 터질 일이 없어요. 그죠? 꽉 차 있으니까요. 계속 그 상태니까. 그죠? 쫙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밀리니까 손이 터지는 건데 그래서 여튼 말씀드린 건 꽉 잡으셔서 꽉 잡으신 다음에 엄지하고 이 세 손가락 때 얘기하는데 역대에 있을 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손가락으로 이 두 개를 갖다 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핀치를 하시면요. 훅 반대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묵니다. 그 다음에 꽉 젖어서 손목을 최대한 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피신다는 상황에서 쭉 피셔가지고 밀고 계셔야 돼요. 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잡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빡 잡고 그리고 손목까지 아 손목을 딱 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 뭐냐면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보죠. 올라갈 때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깜빡하시는 거죠. 이것도 신경을 빼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슬럼 걸리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손목이 슬럼슬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럼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이게 슬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10점이 가까워졌으니까 북었으니까 여기에 북어 가고 있죠. 그죠? 그죠?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만 얘만 얘 꽉 쉬고 손가락 꽉 물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아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능상 아니라 이게 제일 많이 나시는 고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민다고 하죠? 이렇게 잡아서 이런 거 있죠. 내려갔을 때 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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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 믿는 느낌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손목 꽉 잡으시고 그냥 옆에서 여기서 잡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앞으로 가는 걸 잡으시면 이겁니다. 얘가 아니고 손목도 아니고 그래야 팔꿈치가 안 아프시고 어깨가 안 아프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올라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콜측스 여기서 힘이 나와서 빵 때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코스피스에서 맨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시는 힘이 있죠. 키핑이 세시기 전까지 올라가시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쵸? 스틱트 프론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키핑이 세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서 비례 축소 하실 때 자기가 기술을 잡수해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시면 마시고 봐드라고 해서 봐드라고 해서 자, 먼저 이 정도가 있어요. 초보자 같으면 이거 장둔 느낌으로 그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가고 있죠. 킥으로만 이 손목만 생각하시고요. 킥으로만 그죠? 그 다음에 턱까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버에스텐션이 하고 틀어지면서 바깥에 이게 지금 플래시한 느낌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서 뭐냐면 또 어깨에 하시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시면서 턱을 꾹 내서 발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을 뒤쪽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외전 그래야지 지금 이게 어깨가 벗어나겠죠. 그죠? 뭐 어깨뼈가 벗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정부입니다. 치킨헤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오세요. 그럴식이 다 뭐죠? 됐죠? 그래서 요점은 조금씩 조금씩 킥 느낌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판로 땡기는 건 별로 없습니다. 킥핑플롭은 체스트바도 마찬가지구요. 체스트바도 힙이 훨씬 세져야 돼요. 올라가기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킥으로만 가서 손목 유지하고 마지막에만 살짝 당기는데 당기는 건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여기 플러트립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기에 손목 잡으시고 그자 됐죠?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볼임말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띠